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1타 클래스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은요. 제가 6월 25일 날 시행이 되었던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고 난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 시간이죠. 앞에 법인세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득세법에 이어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자,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10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대략 한 7문항에서 8문항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1문항은 진짜 이제는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래도 최대한 어떤 내용이었는지 키워드 정도는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기억나는 내용들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너무나 이제 제가 OT에서도 늘상 제일 처음에 찍는 내용인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역시나 부가세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간접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일세율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서 아니 왜 전단계 거래액이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체크하는 내용이었죠. 자, 다음은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가산세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쪽에서도 이제 가산세 문제가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렇게 세금계산사와 관련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가산세가 나온 거죠. 자, 지문이 세금계산세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해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가산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세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요. 공급가에게 1%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 같은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걸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매입자만 뭔가 페널티가 있는 것 같은데 매출자도 똑같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기억하고 왔는데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었는데요. 우리가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 등록의 의문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리, 비영리 목적은 상관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사업자 등록을 했다 안 했다는 판단 여부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 할 때 이런 문장을 골라주셨어야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직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사업장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신고할 경우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을 하는 장소로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만요. 제품을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하셔라 라고 항상 배우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충전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한다는 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4과세기간으로 나누어서 3개월마다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라고 했는데 4 아니죠, 여러분들. 2과세기간으로 나누어서 앞에 상반기 1기, 하반기 2기 이렇게 과세기간은 2과세기간밖에 없습니다. 자, 적중 예상문제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256페이지에 1번에도 이와 유사한 지문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그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22년 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이렇게 2월 1일 날 1기 예정 3월 1일, 3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정과 확정이었으니까 사실 아래 보기에는 예정때 과세표준 얼마, 확정때 과세표준 얼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2월 1일 날 현금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때 전체 금액을 모두 다 과표로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세요. 18개월 동안 매월 5만원씩 회수하기로 했대요. 장기알부 판매죠? 자, 장기알부 판매는 지금 3월달 한 달에 대한 5만원은 예정이지만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3개월치에 대한 확정에 대해서 5만원씩, 15만원이 확정때의 과세표준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 10대에 대해서 300만원에 판매하고 매월 60만원씩 6개월 할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장기알부가 아니죠. 단기알부는 물건에 대해서 인도한 시점의 과표를 모두 다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10대에 대해서 3월에 6개월 할부로 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금액은 제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금액은 600은 아니었고 사실은 얼마였겠더라? 300이에요. 300.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조금 복원을 하면서 기억에 헷갈렸는데 300이고 그럼 이제 300에다가 30에 5만원 그러면 335만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정때 금액을 보게 된 거고요. 여기 뒤에는 15만원이다 라고 했던 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이 두 번째 자료에 대한 금액이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단기알부는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에도 물건이 인도된 시점에 인도된 가액을 전체를 모두 다 과표로 잡아요. 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옮기면서 실수를 했는데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체크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대화 형식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 내용들이 뭐 학원에 다녔다. 그럼 학원에 대해서는 아, 면세 사업자구나 라고 하면서 이건 면세로 된다 라고 했을 때 어, 그래 그거 면세 맞지?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 서 과장이 어제 저녁에 마트에 가니까 수박을 저렴하게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수박 1개에 만원씩 2개를 2만원에 구매를 했대요. 자, 수박은 미가공된 농축수 임산물이잖아요. 면세죠. 면세 재화죠. 그런데 여기에 그 수입 가격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세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박은 미가공된 농축수 임산물이니까 면세 대상인데 최대리가 과세 대상이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이 내용이 틀렸다. 이들의 대화가 틀렸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이핑을 칠 때 바로바로 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스케줄에 밀려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었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사용자가 제공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 일단 이제 간주 공급이 되려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게 기본 전제에 자, 재화를 업무를 위해서 착용하는 피복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들은 뭘로 보지 않겠다?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낸 문제였는데요. 원재료 기계장치 이런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매입 내역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모든 거래 내역은 과세 거래로 정당하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했던 키워드는 원재료와 기계장치의 구입이었고 여기서 이제 원재료라든가 기계장치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그 외에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구입한다거나 접대비는 불공제 사유였으니까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것은 원재료와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더해서 답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저의 교재에 이제 299페이지에 1번과 유사하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과거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문제를 쳤을 때 거의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든가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서 접종 예상 문제집을 제가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험과 그래도 많이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좋은 후기글도 남겨주시고 합격 후기도 남겨주셔서 저도 요즘은 같이 힘을 얻으면서 또 7월달 시험도 잘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7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두들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또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7월달 시험을 치르고요. 다시 또 7월달 시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